최중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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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번에는 쉐도어 버프 후에 갑시다. 데미안가 들어가겠습니다. 아, 버프 준비기간이 버픈데? 아, 때리지도 못해 잠깐만요 가능할까? 어이구 야 야 죽을뻔했네 섀도우의 정적, 다크사이트 중에는 적을 맞지 않죠 어마무시한 4분보다 섀도우 어이구 야 위험했다 간발 차이였던 것 같은데 아, 스택 날라갔구나 아이, 몰랐네 재료 영상하다가 이걸 모르겠지 storyteller 보리꾸러 보리 depreci tram 야 뭐하는거야 기다려 잠시 대기 바람 아 너무 빨리 때리려는 욕심때문에 다 날려먹는거 일단 제법 어 이거 다 났는데 원래 어이구 다가갖고 죽었다 나이스샷 어케 좋았다 빠른 게임을 위해서 외부로 맞아도 좋지 아 이상해 설치해놓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데미지를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위치가 안좋다 어 아 안됐네 아깝다 아 어 어 어 어 어 아오 마이갓 또 위기를 마주 어 다음 페이지네 당연히 안되겠죠 어 섀도우 데미안 영상봤어요 몇분컷이였어요 데미지 몇너운지만 보면 알수있을거같은데 오케이 다운페이지 어 없앴다 다운페이지 일단 비석부터 좀 제거해줄거에요 너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9분 20초요? 아 진짜요? 아무리 차이가 낫다고해도 9분 20초 차이면은 되게 많이 나는거같은데 아 위험하네 9분 20초 차이 엄청 많이 나는건데 10분 20초 10분 30초 아이고 어이구야 어 피하나 남았다 아 죽었다 9분 20초였어요 아 진짜 아니 이거 제거 안됐어 9분 20초 아 왜케 어 여기 서있으면 안되겠다 아니 왜 헛설터 안끼워 야야 야야 저거 도망가지마 아 이거 너무 도망다니는데 어 개꿀 미치겄나 개꿀인데 이거 어떡하냐 아아 쇼할라다가 죽었네 아 됐다 아 아이씨 아 저기요 아 이거 안들어왔구나 댄스 아 위험하다 자자 큰일났다 아 아기 낚읍시다 바로 떠야 제거할수있겠네 10초밖에 안납니다 아이야 아degree 오케 아pelled 네 히카츄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. 아 아이 컴먼 깁시다. 어이구 어이구 죽을 뻔 아 어서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돼 응 닦았노 그렇지 그렇지 x3 아 이렇게 섀도우 데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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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